잘 보이죠? .. 으어어어어!!! 으어어어어어어!!!! 흠 sport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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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된장찌개 시켰는데 왜 된장찌개가 빨갛지? 잠깐만 잠시만 땅냥쥐 시키는데 왜 땅냥쥐이야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흐흐흠 이건 뭐야 이건 뭐지? 서비스인가? 만두인가? 뭘 드실까? 맛있는거 드실까? 이거 뭐지? 이하하하하하하 흐흐흐흠 씨발 남들 반찬이네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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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h, 모시겠다 모시겠다. 네? 뭐, 모시겠다 타만에 꾸야! 히히히! 희희뒤 오우 배추김치야 배추김치야 튼간에 튼간에 와 여기 오뎅들어있네 오뎅이 서비스를 넣었나보다 오뎅들어있어 이거를 국물을 버릴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얹어놔 아 난 역시 머리가 똑똑한거 같애 아이고 아이고 기특해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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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